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 연구진이 인체 장기에 살고 있는 500여 종이 넘는 미생물의 생태계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김판준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와 포스텍 화학공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물리 분야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해 장내 미생물이 사회 연결망처럼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생태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장내 미생물이 당뇨병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인체 질병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